노은아 밥먹자 아우 배고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숙입니다 오늘은요 계란찜 했어요 계란찜이랑 오늘 까리고추 멸치하고 볶았어요 그리고 우생채요 그리고 이거는 돈나물요 돈나물 초장에 뿌려 먹어볼게요 저 돈나물 좋아해요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이랑 먹을게요 김도 먹겠습니다 그리고 초장 아우 문이 올래? 이리 올래? 엄마 안아줄게 이리와 이리와 가만있어 엄마 안아줄게 가만히 앉아있어 엄마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에어컨 틀었어요 에어컨 틀었어요 아 맛있다 물도 맛있네 물도 맛있대요 우리 로은이도 밥부터 먹으려고 왔나 밥부터 먹으려고 왔지요 응 자 너부터 먹어 너부터 먹으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간닭맞아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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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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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트 갔더니 여러분 돈나물이 들어가 저는 돈나물 되게 좋아해요 계란 계란 조그만거 4개 했어요 대망의 딸고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싱거같아서 간이 잘 됐는데요 볶아자 약간 매콤해요 먹어 앉아있어 떨어진다 응? 너무나 이거 봐라 왜그래 다리 아프면서 쟤가 왜 저래 오줌마 그럴라마 아우 놀래라 이거 미끄러워 미끄러운가봐요 안 그래도 더 그러네 다리 힘이 없어 아우 불쌍해 음 맛있다 고관절이 한 번 빠지더니 여러분 힘이 없나봐요 택 초느났네 아 공룡해 틀어야되냐 아 럭 아 여러분 콩은 싫을까봐요 콩 안먹으러 오니? 응? 콩 안먹어? 아구 저는 이렇게 고춧가루 넣어서 끓여요 여러분 맛있어요 여기다도 파 있는거에 다 담았어요 파 넣고 방울 그 다음에 파프리카 노란거 조금 있길래 그것도 좀 들어 놓고 그리고 맛소금으로 다 넣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맛소금으로 하면 조물해 놓을거 없고 딱 맛있습니다 맛있다 이것도 가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쌀이 고추도 잘 못 먹고 말아서 이거 맛있다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저도 어쩔 땐 맛있고 어쩔 땐 맛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볶았어요 대멸치 있는 거로 내장 발라내고 했어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다행히 요구는 안올거야? 응? 안올거야? 오지마라 다들 힘이 없던 거 같아요. 여러분 칠이 불어난가 봐요. 한 번만 오지 마.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덕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골고루 하루하루 해서 먹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영양시처 걸려요. 진짜로. 그죠? 여러분 보여드린다고 유튜브 한다고 제대로 하루하루 틀린 음식 먹잖아요. 혼자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못해요. 방송 안 하면 누가 이렇게 음식을 챙겨 먹어요. 혼자 살면서. 근데 방송한다는 이유로 잘 먹고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걱정 마세요. 10시 입만 사세요. 10시 입만 사지만 어떻게든 다 먹고 살아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살 방법이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안 돼 버리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저도 이렇게 방송하는 게 부지런히 하는 거죠. 저도. 먹는 일이지만. 이것도 일이죠. 영상을 찍으면. 잘 찍으면 수입도 발생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아직. 잘 찍질 못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무리하다. 하는 게 재미없다 하시면. 저 같이 먹방 하세요. 먹방이 아니라 유튜브 하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로 본인이 살면서 어 나 이거는 좀 잘해 하는 거를 여러분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소재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 스윗도 챙기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셔보세요 무리 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는 그 덕에 조금 음 하루가 이제 뻑살때도 있어요 근데 재밌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 여기서 이제 영상 잘 찍어서 수입만 생기면 여러분 금상첨화죠 유튜브 영상으로 돈 벌어서 내 먹거리 사다가 촬영하고 그러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전 아직은 그런 재능은 안 되구요 음 저에게도 그럴 날이 오겠죠 꿈을 가지면서, 저는 그게 꿈입니다. 아, 맛있어 봐. 이거 여러분 다 먹으면 배불러야 안 돼요. 그만 먹을래. 아, 노은아 우리 참외 먹자. 참외 먹자. 노은아, 응? 참외 먹자. 참외. 노은 씨. 참외 먹자. 참외 갔다 갔자 엄마가. 아우 배부르다. 노아. 올려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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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올려줄게. 엄마한테 와. 오지. 참외 주자. 참외 먹자. 조심해 조심해. 의자가 왜 미끄럽냐. 아아. 자. 눈이 여기 있어봐. 눈이 여기 있어봐. 기다려. 엄마. 참외 깔을게. 기다려. 노은아 이거 있다. 이거 깔고 앉아. 일로 올라와봐. 엄마 안아줘 봐. 이거 깔고 앉아. 이거 깔고 앉아. 됐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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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앉아. 참외 줄게. 앉아. 앉아 앉아. 참외 먹자. 이루와 이루와. 참외 먹자. 참외 먹자. 참외 먹자. 또 내려가. 싫어? 불쌍한가봐요. 다칠까봐. 해주니까. 참외 먹자. 노은아 이루와. 자. 참외 좋아해요. 노은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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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거 안 먹길 잘했네요. 여러분 다 먹으면 짤면 뭐. 제가 배불러서. 여러분 이거 불편한가봐요. 이거 노은이 쓰라고 가서 산거로 안 써요. 만원 주고 산건데. 아 네. 우와. 나 꼭 올라가. 음. 음. 아 배불러. 아 비 homepage. 여러분 히비커스물이에요 음 잘 먹었다 와인 다 하자 엄마 하나 줄게 이리 와 됐다 아우 됐다 여러분 오늘 계란찜 하고 까리꼬추도 멸치 넣고 볶고고 돈나물 하고 무생제 하고요 또 참외 디저트로 참외 해갖고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세요 굿나잇 함께 Doing Lord 아멘 왕